야 우리 자리 최악인데? 그러게 다 흩어져 있네? 와아 이거 한 명 공격당하면 충격하기 너무 힘들겠는데요? 그러게요 아까 제가 한 멘트 좀 후회돼 진짜 지금 제가 좀 상대 도발한 멘트 아 괜찮아요 그래야 저쪽에도 할 마음 제대로 생기겠죠? 예예 그런 거지 뭐 빠른 정찰을 한번 가줘야겠어요 지금 위치를 파악한 게 없습니다 토스트 찾았고요 아니 여기다 지는 것보다는 테란 찾았고요 어우 저 좀 뭉쳐있네 여기도 테란 잠시만 아무래도 분위기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누가요? 나머지 테란 아 나머지가? 네 나머지 테란은 남았나요? 네 테란 한 분 남았어요 어 렉 걸린다 뭐야 어 뭐야 왜 멈추지? 뭐죠? 어 크로우님 아 이거는 알트탭 눌러서 방송 보셨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겠지? 딱 저 정도 타임이 사실 알트탭 타이밍이거든 여러분 인정합니까? 설마 아니겠죠 설마 저 정도 타이밍 사실 알트탭 타이밍이어서 아 살았다 테란 아 깜짝이야 소환되는 소리였구나 여기 계셨네 아이고 이제 배럭 올리시네 여긴 뭐 방어 철저히 하시네요 어떻게 들어가죠 근데? 아니 여기 사이 응? 왜? 새로 오셨네? 마린사 한 마리? 아, 정찰이구나. 정찰, 정찰. 어. 정찰잼. 뭐만 해도 정렬해,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화염차까지 왔네. 어. 사망님. 왜요? 화염차가 13키를 했어요, 지금. 네? 화염차가 13키를 당했네요, 저기. 사망님 본진. 사망이, 사망이 본진이 어딨죠? 여기야, 여기. 여섯시. 어, 뭐야, 테란에서 써? 아아. 몰랐네. 화염차가 실사. 그새 또 일키를 하셨네. 야, 이분. 야, 여기. 몰래 수정탑을 지어놓으셨네. 이분. 이분 보소. 나 지금 빨리 해야되는데. 동료기지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이 늦었어요, 사망님. 상상. 지원이 늦었어요, 사망님. 이분이 지금 해방선 테크네요 3시? 12시? 12시요 아 그러네 해방선한테는 아콘 괜찮나요? 해방선한테는 아콘은 아콘보다는 아콘은 안좋아요 템플러 써야 돼요 네 템플러 네 쟤한테는 템플러로 써야돼요 아니 난 템플러 쓰기 싫은데 어우 미치겠네 마린 귀찮게 하네 그게 동일이 필요합니다 저거냐 아... 아콘 가겠습니다 네 지금은 가스를 엄청 많이 묻혀야돼 왜냐면은 가스가 지금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템플러 테크와 동시에 거신을 가기 때문에 가스 도둑들 밖에 없어요 흐흐흫 어우 테러 좀 아프네 네 일단 여기 길 종룟이 근로 해방사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아... 아 이분 자꾸 내 파일런만... 발전 속도 좀 올리셔야겠어 와 나 이번에 자원 적절하게 쓴다 진짜 자원이 꽤 잘 돌아가나봐요 자원이 어... 3,400 이래지 온이 많이 들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이 조합이 아 노랑님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안되겠네 복수 가야지 빙달이 핫바지로 안... 핫바지로 아냐고 했던 그 맨즈... 하하하하 다시 한번 보여주시단 말이에요 아까 깜짝 놀랐어 진짜 로스트님이 어... 어... 이렇게 허억 웃으시면서 하시는데 갑자기... 아이고... 이분들 진짜 집중공격이네 아예 지금요? 갈까요? 좀 와주시네 개많은데 지금 갈게요 뭐야 이거 어... 가겠습니다 일단 한번 겨파하긴 했는데 또 노란분 오실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지금 아 일단 갈게요 일단 갈게요 아... 큰일났다 저 망했어요 에?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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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이킹이 왔어요 지금 거신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거신이 죽어요 오히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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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우 naughty 허어어어 허어허 아잇 잠깐만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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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큰일났네 동인들입니다. 죄가 깊어진다. 어떻게 망했어요? 아 지금 계속 들어와가지고 복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예. 사망아 돕자. 아 저는 끝났네요. 방법이 없어요. 잠깐만 일단 가보긴 할텐데. 아 이 멍청한 놈들아 이씨. 이걸 왜 못가 이거. 아 미친. 아 답답하다. 어 내가 망할 수 있겠는데 내가? 거, 거신 괜찮겠어요? 거신 다 죽을 수 있는지 잘못하면? 괜찮아요. 사망님 핵 맞으셨다는데요? 부졌네. 일단 제가 지켜는 드렸거든요. 네. 아 이게 복구가 될려나 모르겠네. 일단 최대한 복구 한번 해볼게요. 예예. 갔어. 아 건물이 다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말 좀 불려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잠깐만. 아 싹 밀렸네. 사망아. 그니까 제발. 너 이상한 것 좀 하지마. 너 진짜 실력이 되면 얘기를 안 하는데 뭐하는 거야. 갓. 우리는. 왜 자꾸 테란이 이딴 거 쓰는 거야 왜. 아. 아. 가스. 와아. 이번들. 가스. 가스. 아. 으흐흐흐흐흐 막을 수 있겠어요? 아니 충분히 막는데 버진이어서 어? 저 벤신을 왜 아니 내 건물 깨겠다는 의지로 오신건가? 이거는 아 사망력 아예 게임오버 당하셨네 일단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긴 하는데 아 저 때문에 게임이 힘들어지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 뭐 저 때문에 그런게 없는게 팀툴인데 뭐 한명 망하면 끝나는거지 뭐 같이 운명같이 가는거지 뭐 다른거 없어 아 또 왔다 폭발 시간 안드네 아 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버텨보시고 어 그래도 내가 잘 막아주잖아 지금 덕분에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아 야 이거 중간에 여기서 끝내 아 아픈 좋은데 얘네들한테 어후 와아아아 큰일났다 왜요 왜요 아니요 거시로 오지마세요 거시로 오지마세요 지금 집정관만 오시는게 나아요 예예예 이제 거시로 오시면 되요 내려왔는데 아 뒤에서도 왔네 여기까지일까봐 이거 작전이 너무 좋아 와아 와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아 끝났네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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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거기서 유인을 당하면 안됐었는데 아아 GG GG죠 이거는 예 네 GG합시다 GG 와 근데 상대분들 머리 잘 쓰신다 그러게요 음 와 내가 싸먹일 때 진짜 영화보는 줄 알았다 하하하하